지금 저 밖에 비가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지금 40명이 줄을 서 있답니다. 아니요, 손님 정말 층이 각양각색이세요. 뭐 사장님 마음도 좀 이해가 되고. 그럼요, 그럼요. 불안하실 거예요, 그렇죠? 안 해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방식이 달라요. 이렇게 줄 서 있을 경우는 한꺼번에 들어오면 확 나요. 네, 손님 받으시면 됩니다. 손님들이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오신 고객님. 이렇게 넷이 앉아도 되겠어요? 네, 네, 들어오세요. 이쪽 앞쪽으로 앉으시죠. 고객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르신들도 오셨고요. 젊은 직장인분들도 오셨고. 안쪽으로 앉으세요. 네, 네. 이렇게 앉으세요. 아, 이렇게 하시라고요? 저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아세요? 나눠요. 그렇게 하세요. 아, 네. 안쪽으로 앉으세요. 안쪽으로 앉으세요. 네, 네. 이렇게 앉으세요. 저희 동심 하나, 치즈 하나, 카레 추가. 네. 저희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동심들, 치즈들, 카레 추가 추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동심 하나, 치즈 하나, 카레 추가. 네. 이거 뭐야? 동심들, 치즈들, 카레 추가. 네. 주문 좀. 동심 하나, 치즈 하나, 카레 추가. 네. 백종원 아저씨가 쓰고 갔어요. 백종원 아저씨가 쓰고 갔어요. 백종원 아저씨가 쓰고 갔어요. 백종원 아저씨가 쓰고 갔어요. 백종원 아저씨가. 백종원 아저씨가. 야, 이거. 예, 예. 매일 줄여서 매일이 줄면 백종원이 책임진다. 네. 혹시 몇 분이세요? 저는 네 분. 포장이요? 다음분은 네 분이시고요? 아니요. 저 혼자고요. 이렇게 같이 먹어도. 자발적인. 어, 한 팀 만들었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조금만 기다려도 추우시죠.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로 참을 수 없어. 오늘 아니면 안 될 거 같아. 이거 너무 많이 났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 고마워. 모아. poi, poi, poi. 고마워. 이거 참을 수 없어. 하나, 둘, 셋. 또 이것 190도 치즈가. 생크림을 많이 다 먹으면 좋네. 그런데 맛있터치즈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